첫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이영은의 서브입니다. 자 이영은 했을거에요? 네. 참 내셔너를 보면 전용이 특이한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 선수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뒤져있는 이영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회전보다는 또 강하고 빠른 볼을 또 가끔씩 그 순간순간 변화하는 박자에 김정은 선수가 빨리 적응을 해야됩니다. 네. 코스를 좀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서브 득점 지금 앞서 있습니다. 자 버텨내고 있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병원 선수가 이번에 해 주었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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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자 빽게 빽게 쫓아온 김정원 야 이번에 쿠시대 니형은의 서브 걸렸어요 전달을 강하게 해줘야됩니다 자 10포인트 차 김정원 함 네 오겠구요 자 포핸드탑스피에 득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백 저 라바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요까 스펀지가 좀 야 사기공량 일대요 네트 걸린 다 좋습니다 1대2 공격 3대1 김정원 본인 범실만 나오지 않으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지구전으로 가져가줘도 좋습니다 4대3 서브 득점 저렴한 각기의 McCall 대결 포햔드 전환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으로 더 넘겨서 넘겼습니다 좀더 네 네프로 나가고 말았죠 네 네 되거든요 자 블락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8 백핸드에서 포핸드 아 걸렸어 이영은 선수 바로 공격입니다 들었어요 김정원 네 자 이 요새를 몰아갈 수 있을지 그러나 김정은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 백핸드 9대9 동점 자 역점 김정원 선수의 게임 포인트 자 그러나 자 그러나 이번엔 아직 살아있는데요 벗어 5대9 동점